안녕하세요. 만몰아이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등고선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중첩이 맞게 하는 방법을 했는데 고도도 없고 지본도 안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써 가지고는 지본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도도 나오게 하고 지본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성지도에 고도도 다 나와 있고 지본도 나와 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CAD 파일인 DXF 파일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지본도 나오고 고도도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전번에 했던 강의랑 약간 틀립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이 부분은 이제 끄고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상태에서 다음 지도를 불러오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불러와서 다음 지도를 불러왔으면 레일에서 지적도를 불러와야 되겠죠. 일단 지적도는 춘천시 걸로 또 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춘천시께 이렇게 불러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적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등고선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등고선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죠. 이렇게 됐으면 이게 중첩되는게 잘 안보이니까 지적도를 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누르시고 단순 채우기가 아니라 단순 라인으로 하고 전이상 빨간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선으로 했구요. 등고선도 색깔이 약간해서 색깔만 좀 바꿔 볼게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위성지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등고선은 5, 8, 8, 1에서 좌표계가 딱 맞는데 이 지적도는 안 맞잖아요. 지적도는 지금 맞지 않고 있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 부분이 이리로 가야 되고 이건 좌표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계를 지적도를 변경을 한번 해 볼게요. 좌표계는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좌표 설정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다음지도 완벽이라는 좌표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맞죠. 이렇게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근사치로 맞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이 부분만 오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지적도를 한번 잘라보고 그 다음에 등고선을 잘라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어떻게 잘라느냐 하면 오른쪽에 공간처리 툴박스 보시면 지 자리 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위로 벡터 자르기가 있고 이게 지적도고 이거 하나 누르면 이게 등고선이에요. 그래서 지적도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지도에서 범위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범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큼만 하는 걸로 하시죠. 이만큼만 네모 반듯하게 자르는 겁니다. 실행을 했어요. 잘라지는게 좌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파라미터에 가서 등고선도 똑같은 영역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잘렸죠. 그러면 예전에 전체적인 것을 지워볼게요. 안보이게 한번 해 볼게요. 안보이게 잘 안보이니까 약간 변형을 할게요. 등고선은 녹색으로 하고 이게 아니죠. 요거죠. 요거는 녹색으로 색깔만 변형해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벨을 붙여 보겠습니다. 고도를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도는 컨트죠. 컨트에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좀 작으니까 15포인트를 컨트롤으로 한번 해 볼게요. 색깔은 똑같은 색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고선에 고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이거하고 안 맞죠. 요것도 약간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단순 채우기 아니라 단순 라인으로 하고 지적도는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G번이죠. G번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잘 안보이니까 15포인트 이렇게 해서 적용을 이 색깔도 빨간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G번 색깔도 빨간 걸로 적용하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장이 일어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G달로 이렇게 지적도를 잘랐을 때는 내용 자체가 변형이 돼서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불편하죠. 이걸 하나하나 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글이 나와있는 부분은 G달로 자르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안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쪽을 눌러서 레이어를 제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한번 보여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범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범위로 범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역으로 긁어서 범위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이 정도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그러면 이렇게 노랗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건 다 빨간색인데 이것은 선택이 된거죠. 이 부분만 지적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노란색 부분을 따로 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셰프파일이고 ESRI로 반드시 놓으셔야 돼요. 파일이름은 지적도 5-1-8-1 로 그냥 지적도 5-1-8-1 파라라로 놓고 그 다음에 좌표계 이 좌표계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등고선하고 지적도 하고 다음지도하고 다 맞는 거니까 이 상태를 5-1-8-1 로 fix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니까 선택한 객체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객체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도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거는 없애버리고 지금 이게 선택된 거죠.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눌러서 정리를 해 볼게요. 단순 라인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고 라벨도 넣겠습니다. 라벨도 지번을 넣어 볼게요. 지번 지번은 좀 크게 15 포인트로 하고 이것도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등고선 하고 지적도 하고 다음지도 하고 다 맞잖아요. 라인이 거의 다 맞아요. 다 지번 도 나왔고 그럼 이 상태에서 DXF 파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해서 프로젝트를 DXF로 내보내기 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것은 여기가 인형극장 쪽이에요. 그래서 인형극장이라고 선택을 하고 1,000분의 1 넣고 9,4,5 넣고 반드시 5,1,8,1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출력물하고 이 출력물하고 이 출력물하고 두 개를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된 게 맞고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보시면 내보내기 완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그 파일을 찾아서 제가 23에다 넣거든요. 인형극장 DXF 파일 있죠. 이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맞죠. 지번 도 나왔고 고도도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중첩도 잘 됐고 이 상태에서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일부를 자르는 거 있잖아요. 명령어 그거를 쓰려면 일단 네모난 박스를 선택 식사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만큼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리고 이 네모 풀박스 선택을 해서 트림 명령어를 쓰는거죠. 트림 다른 이 네모 안쪽에는 놔두고 다른 것은 다 지워야 되니까요. 트림 트림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림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림을 쓰면 이 선 라인의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여기다 놓고 쭉 클릭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 또 한꺼번에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다 지워졌죠. 이렇게 해서 다 지워 보겠습니다. 다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역을 끌고 그냥 직접 하니까 이거를 클릭해서 다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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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CAD 툴박스를 만드는 것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이 도면틀이 있거든요. 도면틀 이 부분을 이렇게 Ctrl C 를 누르시고 여기에 와서 Ctrl V 를 누르면 지적서 따라오잖아요. 여기다 한번 갖다 나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왔잖아요. 카피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카피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Move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도면 안에 들어가 있고 사이즈를 맞추려면 사이즈를 알아서 맞추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고치고 저 부분도 고치고 이 부분도 정리하고 이 틀은 제가 다시 링크를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도의 등고선 고도 지적도의 지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중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일이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분할을 한다든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